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7일 7일이고 물때는 두물입니다 자망우선 한채기 홍어 400마리정도 잡아왔습니다 그 외에는 경매가 없구요 숯이구요 숯놈 그 다음 저 위에는 암치구요 아 숙성이 됐네 6월 달부터 금융이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잡아오고 바로바로 경매를 안보고 좀 놔둬나 봐요 꼽이 많죠 새까만 꼽이 많으면 바로바로 잡은게 아니고 좀 모아 놓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 을 마이로